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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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고관지 2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보다 확실하게 독서를 해보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다. 네. 잘 지내셨는지? 잘 지내셨. 형 월끔해지셨네요. 여기서 또 만나네? 잘 됐나봐요 원이. 그래서 2가 스케일이 많이 커져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커진 건 아닌가? 너만 혼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네. 아무도 안 오시길래. 아무도 안 왔어? 안녕.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셋만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누나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결루기만 해봐. 아.. 뭐랄까.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ğ來了. 진짜 누구? 어? 예ız! 아 뭐야?! 뭐야어? 고생이! 안녕하세요. 저 숨어 있었어요. 어머 스윗하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어머. 절대 비공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이돌이라고 했고 얘의 바람은 아이돌이야. 아이돌이기엔 제가 키가 져서 너무 크죠? 나는 약간 여배우나 이런 요즘 핫한 배우분들 중에 한 분 아니야? 이랬지. 실망하셨어요? 아니야 너무 싫지 뭐. 고관지 본 적 있어? 네 시즌 1 봤죠. 어땠어? 너무 귀엽던데요 다들? 애기들.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실력이 남달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뽑힌 애들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진짜 깜짝깜짝 놀랐지. 우리도 시즌 1만 했을 뿐이지. 마음 가는 대로 뽑으면 되니까 일단 한번. 너무 기대돼요. 기대되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일 고민 많은 스타일. 왜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즌 1 때 어쨌든 이걸 봤잖아. 그러니까 시즌 2는 더 실력이 있고 더 치열할 것 같은데. 우리는 더 힘들겠지? 아 어떻게 따로 치워요. 그게 제일 항상 할 때마다 진짜 딜레마야. 오늘 이번에 또 테리 형 운다 안 운다. 많이 울었다는 소모로 많이. 프라잉 테리라고. 마음이 되게 약해. 이번에 울지 않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 저 자신에게. 기대할게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일단은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자.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아 이게 여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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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해야지. 해야지. 감사합니다.